휴마시스입니다. 휴마시스가 이제 순간적인 변동성이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11시 좀 넘어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우리 띠어 선생님께서 이제 휴마시스 베트남 공급권으로 급등 거기에 이제 차트 좀 봐주세요 하셨는데 일단은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의 기준이 되겠죠. 거래소 공시 보시면 이제 자율 공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무 공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 공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공시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준에서는 자율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어찌 됐건 의무 공시라는 것은 이제 엄청난 실적의 변화 그러니까 주가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실적 부분의 어떤 큰 영향 매출의 30% 라든가 이런 기준점이 있어요. 그 기준을 넘기는 계약이 체결이 됐다든가 이러면은 무조건적으로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되는 거고 자율 공시는 그에 못 미치는데 그냥 나는 공시를 하고 싶어. 이런 좋은 내용이 있어. 우리 진단키트 관련해서 수출 계약을 체결했어.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말레이시아 쪽에 7월 12일부터 해서 1년 동안 단위로 얼마? 41억의 계약을 체결을 했다. 일단 계약을 확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체 매출의 9.12%뿐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41억의 매출이 7천억짜리 종목의 어떤 주가의 변동폭을 줄 만한 어떤 큰 모멘텀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찌됐건 실적에 관련된 수주 계약 공시가 나오거나 했을 때 긍정적이지 않느냐. 그런데 공시가 안 나왔잖아요. 지금 자율 공시 없고 예전에 나온 거는. 또 그것 이외에는 거의 뭐 사실상 없어요. 기재정정이나 있고 좀. 그러니까 아주 속담 표현으로 하면 이 영상을 만약에 누군가 또 보시면 화를 내실 수도 있는데 속담 표현으로 한다면 아주 못된 짓거리 하는 기준이죠. 그러니까 주요주주 지분이 9%뿐이 안 돼요. 사실. 그리고 실적 부분이 놓고 보실 때 지금 실적 전망치 부분조차도 증권사에서 스몰캡에서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순이익 부분이 크게 개선되긴 했지만 200억이란 말이죠. 200억. 올해 뭐 얼마큼 나올지에 대한 것도 뉴스 내용 정도 수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뭐 머니게임 양상으로 흘러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내용이 이것도 한번 금융당국이 뒤에서 들여다 봐야 되는 내용들이 사실은. 이 데일리에서 담당 기자가 누가? 김인경 기자죠. 자기가 어디서 어떻게 알았어? 이거는 분명히 회사에서 보도자료를 뿌린 거죠. 보도자료를 뿌릴 때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액의 30% 이상 일정 범위의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의 실적 개선폭이라든가 매출, 신규 계약 체결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의무공시를 해야 돼요. 의무공시를. 그런데 의무공시를 안 하고 신문 기사가 먼저 나왔다? 말같이 다는 내용이잖아요. 말같이 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11시부터 움직임이 나왔고 그 뉴스 내용이 나오는 시점에 누군가 장난을 쳤든 아니면 짜고 쳤든 이런 부분을 다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파이낸셜 뉴스가 먼저 만약에 냈다. 그럼 최두선 기자 먼저 냈다. 그러면 최두선 기자랑 김인경 기자 이렇게 대형 조중동도 아니고 환경매경도 아니고 파이낸셜 또 이데일리 쪽의 기자분들한테 공시가 나와서 주르륵 나온 것도 아니고 뉴스 내용을 준 거란 말이에요. 베트남 현지 법인인 휴마시스 비나를 통해서 자사에 코로나19 항원 진단키트를 현재 공급한다. 직접적인 판매가 아니라 자사를 통해서 판매를 해서 의무공시가 아닐까요? 그래서 공시를 안 냈을까? 어찌됐건. 그래서 일단은 이 공급계약 체결 내용이 어떤 식으로 계약이 1년짜리인지 2년짜리인지 3년짜리인지 10년짜리인지 누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공시가 됐든 조회공시가 됐든 원래 의무공시 규모 정도가 다 해야 되는 거고 조회공시나 또 공시도 나오지 않는 자회사 쪽의 기준이다? 어찌됐건. 이런 내용 가지고 주가의 변동성을 순식간에 끌고 올라갔다는 건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험스러운 내용은 미리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일주월봉 이런 종목을 교육용이라고 하고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주월봉이 똑같아요. 5분봉이나 10분봉이나 30분봉이나 거래대금 거래량이 수반될 때의 캔들의 크기가 변동성의 크기가 캔들의 크기 자체가 바뀐다. 커진다. 1봉에서도 거래대금이 터질 때의 캔들의 크기가 커진다. 그렇죠? 거래대금이 터질 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러한 비이성적인 랠리. 4월달 한 달 동안의 비이성적인 랠리. 그러나서 거래대금 없을 때 캔들 크기가 작아지죠. 그렇죠? 다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봉도 마찬가지예요. 월봉도 똑같아요. 거래대금이 없으면 못 움직임. 거래대금이 없으니까 고점 대비해서 밀린 거 봐요. 고점이 이 당시 기준으로 따졌을 때 고점이 얼마입니까? 18,850원에서부터 5,300원까지. 감당이 되세요? 감당 안 되죠. 말 그대로 머니게임이란 말이에요. 내가 샀는데 누군가 물량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이건 낭패를 본다. 특히 방 안에 계신 분들의 자산 규모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 들어가시면 굉장히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서 휴마시스다. 장중에 윤정두가 오늘 개장 전에 일단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개장 전에 올려드려서 여러분들께서 휴마시스를 들여다보고 계신 기준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올려드린 종목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게 맞죠. 방 안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외부에. 라이브 방송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실 이 종목군에 대해서 편입기준 설정 범위를 안 잡아 드려요. 사실은 문자로까지는 안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직원 16이 누구예요. 우리 이따구로 올릴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이 일 업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이 양반들이 아주 진짜. 여기 보시면 김옥 선생님 감사합니다. 휴마 8% 수익 감사합니다. 박동 선생님 수익 감사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저희도 회사니까 마케팅을 하려고 하면 캡쳐를 해서 이 내용을 제대로 올려줘요. 이거 뭐야? 뭐 하자는 거야? 확 그냥 막 그냥 진짜. 직원이 있으면 뭐해나. 중간관리자들이 관리를 못 해주니까 감당이 안 돼요. 윤정도는 지금 장이 안 좋아서 어제 야간 무방도 쉴 정도로 목이 솔직히 안 좋은 상태인데 장이 안 좋은 날이니까 그냥 막 그냥 개장 초부터 12시 7분까지 쉬지도 않고 방송하고 있는데 말이야. 인양반들이 저거 하나 캡쳐서 올리라는데 그거 하나 올리는데 그따구로 올리면 되겠어. 내가 좀 더 혼내줘야지. 오늘 개장 전에 여러분들께 올려드린 내용이 이렇게 종목이 있어요.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야간에 올려드릴 때 야간에 올려드린 거 있죠. 그래서 어제 오늘 17일 날 공략 종목 기준에 개장 전에 올려드릴 때는 유료방에는 사실상 기준거래량 올려드리는데 무료방에는 못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야간에는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야간에 2천만 주의 기준거래량을 잡아드렸어요. 거래량이 이제 얼마큼 더 터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거래가 여기서 둔화되면 거래는 안 실려요. 거래가 둔화되면 안 실리고 거래가 이제 수반돼야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제 야간에 올려드리고 야간에 올려드린 거 캡쳐하고 아침에 종목 이렇게 뿌려주실 때 또 종목 올려드릴 때 이 종목이 언제 공개적으로 교육용으로 나갔는지 확인해서 나갔으면 캡쳐하고 그것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오늘 기준에 거래량 잡아드리고 했는데 사실은 거래량 거래대금이 없었기 때문에 따라 붙을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에요. 결론적으로 이거 나도 사고 싶은데 아니야. 그러다가 보면 내동매매하고 결국은 손실이 나요. 그러니까 들여다보고 계셨다가 거래가 터집니다. 뉴스가 나와서 터졌는지 뭐가 터졌는지 난 모르겠지만 거래가 터집니다.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를 끌어당겨줍니다. 결론적으로 이 캔들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시초가에서 고천까지 양봉으로 이렇게 나왔다가 그 꼬리를 달고 꼬리를 달고 이렇게 꼬리를 달고 결국은 이게 파란색으로 바뀌었겠죠. 파란색으로 파란색의 윗꼬리를 이만큼 달고 은봉이 여기까지 떨어져 내려갔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되돌리는 흐름이 되니까 다시 어떻게 됩니까? 시초가 위로 되돌렸기 때문에 빨간색 꼬리가 쫙 달리면서 어떻게 돼요? 시초가 위쪽이니까 몸통이 생기겠죠. 빨간 꼬리가 이만큼 달리고 몸통이 생기는데 이렇게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치면 그리고 이제 윗꼬리가 이만큼 근데 거기에 돌릴 때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돌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기준에 매매가 장중에 매매를 하시고 계시는 기준이라면 따라 붙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뭐 그 정도 좀 넘겼어. 그럼 거기서 따라 붙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그럼 사실상은 예를 들어서 두 군데 정도라고 해보자고요. 예를 들면 이 정도 범위에서 한번 잡았다고 치고 대략적으로 21,000원 조금 밑에 혹은 21,300원 이렇게 그럼 이 정도에서 잡았다고 칩시다. 이 정도에서 평균 2만 1,000원 전후에서 잡았다고 쳐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고점이 2만 2,500원이니까 대략 얼마 오른 거예요. 1,500원이니까 7% 7% 오르고 더 이상의 거래가 수반되지 않고 뉴스나 이런 거 찾아갔더니 별명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런 데서 일단은 짧지만 차익실현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순전히 개별매매 기준에서뿐이 안 돼요. 이거를 외부에 계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우리 정의원님들 사업하시는 분들 또 골프 치러 가셨는데 문자 보내서 갑자기 급격히 매수해요. 그런데 매수하고 문자 나왔는데 주가는 쭉쭉쭉 올라가 있겠지. 그래서 고점에서 차익실형! 그런데 벌써 주가는 쭉쭉쭉 밀려있어. 감당이 안 되죠. 말 그대로 이런 경우에는 5분봉 이런 경우에는 개별매매 위주에서 좀 놓고 보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부터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지금부터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대처할 거냐. 여기서는 이런 가파른 변동성은 조금 멈춰져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문자를 보낸다 그건 아니에요. 펀드멘털적으로 제한적인 종목이라서 여기서부터 매직계산기 그렇게 해서 아주 기계적으로 놓고 설정해서 잡아드립니다. 일단 매이가가 2만 550원이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시초가 대비 10% 수준이니까 1.5에서 2% 조정이 나오거나 3에서 4% 조정이 나오면 50% 절반 전량차익실형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최대폭 저점의 물량이 있으시다 해도 5% 조정받으면 전량정리가 일단 되는 게 맞습니다. 돼야 됩니다. 그리고 편의가의 기준에서는 최대 15%까지 따라 붙을 수는 있어요. 또 오늘 고점 2만 2천 5백원을 넘겨도 따라 붙을 수 있습니다. 또 시가 부분까지 밀린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 3분의 1, 2분의 1까지 밀렸을 때 좀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거래량이 최소 거래량은 이제 뭐 지금 2천만 주를 설정을 해드렸어요. 시초가 대비 10% 이상의 등락을 보기 위해서는 2천만 주가 터져야 된다 했는데 여기서 고점을 넘기면 2천만 주가 터집니다. 고점 못 넘기면 안 터지죠. 결론적으로 이런 기준점 설정 범위 좀 가져가시고 이렇게 해서 휴먼시스 같은 경우 매직 개선기 기준이고요. 이게 몇 시 기준일까요? 지금 11시 58분 기준인데 11시 58분 2만 1천 6백원이었네요. 어찌됐건 12시라고 기준을 잡고 매직 그리고 5분 봉 차트에서의 기준점도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래를 이제 수반하고 움직임인데 이렇게 되면 뭐 야 후행성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앞부분의 거래량 부분을 넘겨줘야 돼요. 넘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 거래량의 대략적으로 70% 정도를 잡자로 했죠. 180만 주에 77, 78, 56, 150만 주 정도 기준 거래량 그래야 앞전 고점을 더 세게 치고 돌리는 흐름이 될 거고요. 또 1분 봉까지 보실 수 있다면 1분 봉의 기준에서 이제 좀 설정 범위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최소 거래량 부분은 어정쩡한 거래량 터졌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주 수준 이 정도 거래량이 터지고 돌려야 된다. 돌릴 때의 기준에서는 이제 어느 기준을 잡아야 돼요? 3분의 1과 2분의 1. 2만 1,500원, 2만 1,900원. 2만 1,500원, 2만 1,900원. 그렇게 해서 이 자락을 넘기는데 지금 거래량이 깔짝깔짝해요. 5M에 20M에 거래량이 터져도 상관없습니다만 깔짝깔짝해. 그리고 이 앞전 거래량을 고점을 넘기려면 말 그대로 거래가 터져야 돼. 지금 20초, 17초 남았는데 거래를 마저 못 실어주고 있어. 5M에 20M에 딱 실리고 있어. 그럼 다음 5분 봉을 또 봐야 돼. 무조건 싸게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싸게 살려다가 거래량 없어져서 계속 두들겨 만든다니까요. 비싸게 사더라도 거래 터지고 돌리는 걸 보고 사시란 말이에요. 비싸게 사시더라도. 그렇잖아요. 결론적으로 그 다음 후속 다. 지금 거래량이 이제 터져주느냐. 그래서 거래량 거래대금 기준에 얼마요? 거래량 거래대금 기준에 최소 100만 주. 5M에 20M에는 개별 매매 기준. 그리고 150만 주의 거래량과 함께 주요 지지 라인과 고점 부분을 넘길 수 있느냐의 기준을 확인하셔야 된다. 쉽지가 않아요. 저번에 막 저에서 넘기고 싶은데 애매모호한데 넘길까 넘길까 넘길 수 있나? 쉽지가 않죠. 그렇게 놓고 보실 수 있겠고. 5분 봉의 기준 거래량 몇 주? 150만 주. 지지 라인은 얼마요? 지지 라인 부분이 2분의 1 기준에 2만 1천 5백 원. 지지 및 고점 부분이 얼마요? 2만 2천 5백 원. 돌파, 확인. 그렇게 했을 때 목표 주가는 2만 5천 원. 이렇게. 어찌 보면 단순한데 또 매매를 하시려다 보면 심리적으로 쉽지가 않죠. 거래 안 실리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래 안 실리죠? 못 들어가요. 거기에 예를 들면 1분 봉으로도 보실 수 있고. 거래하면 빵 터졌어. 그 다음에 1분 봉에서 계속 거래가 수반되어야 되는데 안 터지잖아. 안 터지니까 이거 뭐야? 하고 손절, 차익 실현 물량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일본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전에 저러한 거래량, 거래대금 부분이 충분히 실려있는 모습이 연출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5천억의 기준을 잡는다. 최소 2천만 주 기준의 거래량을 잡는다.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거래 부분에 기술적으로 힘의 범위를 좀 더 따져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캔들 추세나 이런 부분을 논의하고 싶지는 않고요. 지지 라인 형성하고 뉴스 나오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고 대영주 기준에서 어떤 펀드멘탈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의 지지나 이런 거를 설정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주봉, 월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평소는 다 빼겠습니다. 정신 없으니까 어차피 우리는 쏘나 모멘텀 차트 보고 있고 하니까 주봉 기준에서도 잉태형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범위의 수급 범위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거래대금이 안 실리면 어떻게 된다? 못 움직인다. 이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주봉 월봉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 평소는 다 빼입니다. 거래대금이 터지니까 움직임이 나온 거죠. 그게 코로나 이슈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저 거래대금만 무조건적으로 확인하는 쪽으로 꼬리를 감싸려면 이번 달에 기준에 거래대금이 나오는데 다음 달에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상하가까지도 진입됐던 그런 종목이니까 변동성 기대하실 수 있겠는데 거래대금이 없으면 어렵다.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가격 멸시 월등이 부각되는 쪽에 주력주 위주에서 좀 놓고 보자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시간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휴마시스 쪽에 오늘 기준에 19일이에요. 19일 휴마시스 전략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올려드릴게요. 19일 월요일 전략 교육 1% 휴마시스 교육 1% 휴마시스 기본적 분석보다는 철저히 기술적 분석으로 의존해야 되고 쭉 이렇게 그리고 교육 기준에서 7월 19일 12시 땡땡분해 기준으로 매직계산기 기준 25,000원으로 하향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매직계산기 올려놓고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현재가가 21,600원 조금 전에 매직계산기 기준에 그렇게 하고 5.88% 그리고 시가총액은 7,392억 원 거래량 부분은 1,021만 7,573주 거래대금 기준은 2,186억 원 그리고 거래대금이 지금 3,5,6,7,8,9번째 9위입니다. 불거져 있는 거죠. 이슈가 지금 기준이 20분 기준이고 그리고 기준 거래량 부분 2,000만 주고 고점 부분이 일단 어찌됐건 시간 없으면 잘라놓고 동영상부터 올려놓고 이거 올려드릴 거예요. 500원 플러스 10.29% 그리고 차익실현 범위는 고점 대비해서 1.5% 수준의 위치면 22,200원 그리고 3% 기준이면 21,800원 800원 이렇게 하고 신규 추가 재편익 기준은 이제 고점을 넘길 때에 시가총액 1.5% 미만 10% 미만 이니까 편입액 기준 설정할 수 있고요. 3분의 1 지점이 21,900원 그리고 2분의 1 지점이 21,500원 이 기준에서 재편익 기준 잡을 수 있습니다. 150만 조금봉 아까랑 똑같죠. 더 월등한 것도 아니고 더 축소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편입 이후에 3% 조정 시 순접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3%CreCs 뚜껑 철기 2.1% 1.0% 2.1% 3.5% 2.5% 2.1% 2.1% 2.1% 2.1% 한글자막 by 한효정